준비됐어? 뭐 만들거야? 어깨씨한테 특히 미나리 부추 이런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거? 응 이건 미나리 이건 부추에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다 몸에 좋은 것들이네 그래? 맛있겠다 난 닭가슴살 쉐이크 쉐이크? 어 진짜요? 만들어 본 적 있어요? 아니 저도 처음이에요 파이팅! 파이팅! 도전! 도전! 하니 형 갔다와서 어땠어요? 어깨씨? 그거 이거 저거 나빴어 이거 빨개 됐어 구멍났어 구멍났어 금방 안을걸 구멍났어? 응 뭐야 건강해지기 위해서 진짜? 응 닭가슴살 우유 바나나 꿀 후유 아 싱싱해 보이네 맛있겠다 첼리는 이산 말 맞았어? 근데 나는 어깨씨 그런 어떤 체질적인 부분 들으니까 더 뭔가 이해가 빨리 되는 거 있죠 내가 어깨씨한테 애교 부려달라고 그러는 것들이 어깨씨한테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래? 애교하는 거? 휴 휴 다 해? 이제 프라이팬을 달구고 나도 앞으로 표현 더 할게 진짜? 노래 할게 왜 그래요? 감동스럽게 응? 진짜? 진짜? 고마워요 어깨씨 유아컴 위사님이 또 체리가 연극하면 좋을 것 같아 해봤잖아 네 난 연극 해본 적 아 고등학교 때 조금 했어 어? 정말? 어 줄리엔 고등학교 때 어땠어요? 어떤 학생이었어요? 어... 농구 선수였어 왜 농구 할 수 있어? 농구 저 이거잖아요 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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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왜 이렇게 해요?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슬랩덕프 이런 만화 보면 슈아 슈아 슉으로 이렇게 되는데? 엉 이렇게? 아니야 아니에요? 그건 만화야, 만화 약간 팬케이크 같다 고추를 더 넣을걸 달랑달랑 달랑달랑 이제 나왔다, 달랑달랑 달랑달랑이 뭐지? 대롱대롱이었잖아요 나랑 똑같으니까 뭐? 달랑달랑 대롱대롱 대롱대롱 짠, 어깨주 어깨쉐이 어깨쉐이 다시 올게요 한쪽이 안 떠오면 돼요? 이거 진짜 많아 어떤 거 같아요? 이거? 이거? 음 이거 괜찮아 아니 이거 어깨쉐이크 별로예요 맛은? 약간 텁텁하긴 하죠? 그럼 다른 레시피 생각해봐야겠다 쉐이크 말고 그냥 이게 좀 더 좋은데요?